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으면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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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찬양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억눌려졌던 것 또 묶여졌던 것 찬양 안에 자유쾌되고 또 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네 24시간도 찬양할 수 있겠다 우리 언젠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막 임박하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쁜 게 너무 감사고요 또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숭행교회 김여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의 삶을 잠깐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상 준비됐나요? 우리 영상 보고 우리 숭행교회 또 다른 김여환 목사님 마칠 때 큰 게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목사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진 예배 김여환 목사님에게는 코로나19 못지않은 커다란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글자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병명도 모른 채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은 어둠의 동굴 속에서 빛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크게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외에 이렇게 자주 예배를 같이 드린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 지금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왔습니다 저에게는 다섯 번도 참 많이 온 건데요 보통 외부 강사 모시면 그 강사께서 단임 목사와의 관계를 얘기하면 단임 목사로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발을 하는데 이발하는 아저씨가 자꾸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강 중고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나들목교회라는 큰 교회에 사임하고 어느 시골에 이렇게 개척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굴까 그분의 이름도 저랑 단골이 된 이후부터 제 이름을 알게 됐는데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런 김유한이라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윤성현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김유한 목사님이죠? 예 권사님 잘 지냈어요? 이렇게 정말 제가 반가워서 전화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김유한 목사님께 전화한 걸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윤성현 권사님은 저랑 교구장이실 때 또 교구 담당 목사로서 환상의 콤비로 같이 전도도 하고 수인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화분 나르면서 전도도 했던 그런 교구장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유학 갔다가 부임하는 그 주에 제주도로 떠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잘 사셔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전화 오면 제가 반가워서 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김유한 목사님께 전화한다는 걸 저한테 잘못 전화하면서 제주도에는 또 김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또 교제하는 한 목사님께서 본인과 굉장히 교제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분도 또 김유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는 김유한 목사님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제주도로 잠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에게는 기도원 간다고 성도님들에게는 좀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주도로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때 제가 꼭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 한라산을 등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무언가 계속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제 친구 목사님과 제주도로 오게 됐는데 우리 윤성혜 검사님 펜션 얼마나 또 잘하고 계시나 좀 확인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래서 윤성혜 검사님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에게 김유한 목사님 안다고 교제했던 그분은 좀 피리불고 또 이렇게 곡도 유명한 곡도 CCM도 작곡하고 굉장히 누구 칭찬하지 않는 목사님인데 김유한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던 분이 저에게 제주도 어떻게 가게 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주도 가는 걸 어떻게 알지? 알고 보니까 윤성혜 검사님이 자기 모교회 예전에 담당 목사님 그분도 김유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우리 김유한 목사님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김유한 목사님은 이제 피리불은 그 목사님과 또 제가 교분이 있는 걸 아셨는지 그분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 피리불은 목사님은 이곳에서 콘서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피리불은 목사님이라면 좀 디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강수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왜 제주도 가게 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아는 모든 동선을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야 난 이번에 정말 그 김유한 목사님이란 분을 만나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김유한 목사님은 다른 세 분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 댁에 방문을 하게 됐을 때 김유한 목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게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나이도 같고 또 저랑 같이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는 생년월일도 또 같더라고요 이런 우연이 그때 윤성애 권사님 펜션에 다른 손님이 있으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저를 위해서 이미 집을 비워놓으셨고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2박 3일 정도 신세를 지면서 새벽기도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5년 전 얘기인데 아 목사님이 저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땅이 있는데 나중에 교육관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야 이분은 참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비전어리구나 이름은 같은데 왜 나랑 이렇게 좀 다를까 굉장히 첫 만남에서 제가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좀 전에 24시간 찬양 얘기하죠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김유한 목사님을 그렇게 5년 전에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좀 시력이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안식년을 또 치료차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제주도에 일주일간 처음에 머물게 됐어요 그때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유한 목사님밖에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한번 현장 예배 참석하자라는 생각에 그때 현장에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참 은혜로운 예배였던 걸 기억합니다 더욱더 그 예배를 잊을 수 없는 것은 김유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안식년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을 앞으로 축복해달라고 축복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유한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여비의 보테스라고 갓 ATM기에서 뽑아온 지정 헌금이겠죠 그걸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때 포크레인이 딱 놓여 있었어요 들락날락 부지에 포크레인이 딱 놓여 있으면서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이었는데 첫 삽 뜰 때 그렇게 첫 삽 뜨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첫 예배를 행원교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도 행원교회에서 한번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달 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배도 행원교회에서 드렸을 때는 포크레인이 있던 자리에 이미 6개월 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아니었지만 건물이 딱 버젓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비전으로만 선포하고 그렸던 그 들락날락 센터가 이미 외관상으로 지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이분 또 행원교회 참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고 그 비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이 교회를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또 다시 행원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까지 함께 좀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YM에서 아웃니치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페이스 미션이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숙박이나 숙식 이런 걸 도와주려고 제공을 하다가 이분들이 또 행원교회를 출석을 한다고 소식을 듣고 야 행원교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시 잠깐 강의차 선교학 강의차 조금 전에 오후에 선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동선에서 제가 행원교회 근처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오는 일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행원교회 좀 들려달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김요한 목사님 못지않게 이 김요한도 숙인 김요한도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상하다시피 목사님이시고 김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는 거의 70, 80%가 목회자더라고요 나머지 한 20, 30%는 장노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집사님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교회의 자녀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군목을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면서 뒤늦게 사회목회 즉 개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를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좀 지나가는 사람들의 문이라도 열어보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기억이 나고요 중학교 때도 열심히 친구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구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마음에 순정했을 때 제가 한동대학교라는 곳에 1회 입학생으로 아무것도 건물도 없어서 한동밖에 없어서 한동이라고 이름 지었던 한동대학교에 첫 입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는 뒷전이고 선교 동아리 매주일마다 포항에서 대전까지 교사하기 위해서 이곳에도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참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주말에 섬기고 주중에는 동아리 활동하다 보니까 학점은 안 좋았습니다 학점은 안 좋다 보니까 어느덧 매년 단기 선교를 가고 또 군대 갔다 와서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전을 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학점이 낮으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에 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이런 마음에 제가 1년간 단기팀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 1년 정도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정탐을 하게 된 것이죠 27살에 과연 나는 앞으로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선교사로 정말 부르시기를 원하는가 제가 17살에 꾸었던 1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것입니까 라는 걸 확인하러 키부츠에서 하루는 일을 하고 하루는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9.11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른 들어오라고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더니 부모님이 직접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제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되는 서원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사춘기 때부터 제발 나를 목사대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포를 났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목사대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길래 저는 목회자 되는 꿈을 나도 버렸고 부모님도 그런 꿈을 안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 서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먼저 돌아가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응답을 받고 가야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저는 한 3개월 동안을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알았지만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정말 마음이 급박할 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제 개인적으로 선교하기에는 너무 자격이 미달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도 훌륭한데 저 혼자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 같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교회의 아들로서 교회를 사랑해 왔는데 교회와 함께 선교를 하라니까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전촌놈, 포항촌놈이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바로 숭인교회였습니다 숭인교회에서 제가 6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그때 교회가 건축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해의 분주함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식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과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그리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을 받긴 받았지만 청빙 투표라는 게 있어요 투표를 하면 이왕이면 만장일치라든지 아니면 좀 월등하게 청빙되면 좋은데 한 표 차이로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데 3분의 2는 넘었어요 3분의 1을 한 표 차이로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겠습니까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염려가 되었어요 나 때문에 이 평안한 교회 갈라지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심란한 마음을 좀 지우고자 야구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동네 분들하고 야구하는 그 시간에 그냥 생각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공을 올 때 보통은 잘 피하거나 잡았을 텐데 제 광대뼈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일주일간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 한 표짜리 목사? 괜찮아 한 표 넘긴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너 한 치 위만 위에 맞았어도 너 완전히 눈이 흘러내렸을 텐데 실명 됐을 텐데 이것도 내가 한 것처럼 너 그렇게 한 표짜리 목사라고 고민하지 마라 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할 때 제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고민이 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 전통교회 이 젊은 목사가 부인 가서 그래도 3분의 1이 저를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과연 무언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을 때 한국에서 99세된 한 원로 목사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신학교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의 휠체어를 몰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의 후임 목사였는데 그 후임 목사님도 영등포 교회의 원로였습니다 원로의 원로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설 때까지 한 1분 걸린 것 같아요 99세된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처럼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그 말씀이 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제 마치 비수를 찌른 것처럼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제가 그동안 고민하는 거였거든요 왜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할까 그동안 제가 들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또 한국교회가 조롱받고 코로나 얘기가 아니에요 2010년도 그때쯤부터 이미 이 사회에 팽배한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부인가는 그런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로 지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알잖아요 그랬던 저에게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귀에 대고 울려주시는 그런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세요 교회를 생각하면 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세요 지금 이 방지일 목사님은 30세에 표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뛰는 심장 부여잡고 70평생을 그렇게 주의 노종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막 섬겨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용기를 가지고 제가 숭인교회에 2012년 말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교회 무언가 변화시킬 어떤 힘도 없고 가망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좀 친하고 잘 알았던 분들은 교회도 많이 떠나가고 제주도로도 가고 또 많은 안수입사님들이 리더십 교체 과정 가운데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다 떠나갔어요 그런 교회에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제 뛰는 심장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한 해에 하나 변화시키는 것 월드라는 비전을 내세웠는데 첫 해에는 월드, 워십 그 다음에 오이코스, 소그룹 그 다음에 월드니까 세 번째는 R이겠죠? 리칭 아웃 네 번째는 러닝 다섯 번째는 디사이플링 한 해 하나씩 예배, 소그룹 그 다음에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제자양육 이러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제자훈련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확 바꿔버리면 이게 반발이 있을 텐데 한 해 하나만 바꿀게요 하니까 우리 장노님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선교님들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60년된 전통교회가 제자훈련 교회로 제가 이제 나눔과 섬김에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라는 그런 모토를 표방하였는데 정말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교회가 점점 그 방향을 잡고 순항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이제 6년부터는 좀 비상은 아니지만 더 빨리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항의할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된 거 있나요? 한 5년이 지나서 이제 리더십도 생겨나고 어느 정도 더 자신감이 생겨날 때 저에게 뜻하지 않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막막질환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좀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재정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도 이제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세계선교도 감당하고 이제 지역사회를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그 카페를 설립을 하다가 뜻밖의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잘 수습하면 되겠지 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더 커다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제가 감당불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드려서는 안 될 그러한 하수연을 기도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참 우수게 예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목사의 고백인데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하수연을 하게 됐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얼굴 보기 싫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성도들 너무 무서워요 너무 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그런 해서는 안 될 그 기도, 말에 힘이 있다고 하죠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졸거나 또 늦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안과를 갔어요 그런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예약을 해줄 테니까 대학병원에 내일 당장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진단이 다 있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안과를 동네 안과를 세 군데나 갔습니다 똑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여긴 자기들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뭔가 변성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조금 심상치가 않다는 두루뭉실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뭔가 있나? 왜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지?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게 됐는데 대학병원에서도 하루 만에 검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길하게 그 검사가 계속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기를 이것은 앞으로 어떠어떠한 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으로 진단을 대신했습니다 병명이 뭐예요?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막막에 희귀하고 복합적인 어떤 변성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원인도 알 수 없고 병명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는 6개월 뒤에는 그리고 올해 안에 이러한 증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더 유명하다는 막막 건의자들을 찾아갔는데요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젊은 의사에게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저를 위한 거였거든요 빨리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았는데 목사님 이제 글씨도 올해 안에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안에 실명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뒤돌아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체력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는 그동안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와 함께 선교하라고 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고 열심히 교회 사역하다가 그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유학하다가 또 이렇게 한 표짜리 목사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5년간 목회를 하다가 내 잘못도 아닌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데 하나님 왜 제 건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저에게는 그때는 교회에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목회자가요 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만큼 부족한 목사였어요 제가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건은 수습할 수 없는 사건은 자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권진과 치리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이 오히려 더 투명하게 교회가 재정이 제도화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황하는 단임 목사였습니다 단임 목사가 이게 한두 달 그냥 기도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이제 돌아올 것 같았는데 제가 3개월 6개월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교회 일도 수습이 됐으니까 목사님 한 6주 정도 안식어를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건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어를 다녀왔죠 좀 어느 정도 교회를 잊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의사가 말한 대로 증상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진을 찍고 확대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이들 얼굴을 제발 보게 해달라고 사춘기의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는 계속 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웅성되기 시작하죠 1년 정도 지나갔을 때 성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안식어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 이제 마음 편안하니 목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말로는 그랬지만 저는 설교꾼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목회를 그만둘 것이 걱정스러워서 저 건강합니다 이제 저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설교는 금요설교 주일설교는 하고는 있었지만 제 속에는 굉장히 원망의 쓴 뿌리가 깊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를 못하고 또 기도가 안 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눈이 안 보여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외워서 하면 되니까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이 안식어를 갔다 오더니 부흥사처럼 좀 변한 것 같아 설교가 더 은혜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부르지는 것밖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해 다시 부르짖게 해주세요 그때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를 따라만이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니엘 기도회는 기도를 좀 간증하는 거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 같이 하자 내가 정말 죽겠다 교육자들은 제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은 다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치유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다시는 운전 못할 것 같고 다시는 책을 못 읽을 것 같고 다시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마저도 저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난 저주받았나? 난 버림받았나? 나는 도무지 치료받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사람들은 왜 계속 믿음으로 치료받았다고 하지? 그럼 난 뭔가? 이러한 위축감에 점점 저는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 회에 시각장애인 두 명이 연속으로 마지막 간증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평신도였지만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이미지를 만들면서 아주 쓰임받고 있는 한 자매였고요 그 자매는 귀도 먹었어요 눈도 멀었고 그런데 헬렌 켈러처럼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매였고 한성교사님은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농내장으로 눈이 멀었지만 여전히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런 시각장애인들도 사용을 하시는구나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는 나와는 다른 스토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간증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어느 한 간사님이었는데 CCM 작곡자입니다 시선이라는 그런 곡을 쓴 작곡자인데 그분의 남편이 암투병을 하는데 아 이제 이 남편이 낫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나름대로 이런 시나리오를 썼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이제 가게 되었지만 주님이 그 남편을 데려갔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믿음의 시선을 갖고 주님을 더욱더 보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에 이제 제 교만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로는 안되지 이걸로는 부족해 이걸로 다 회개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더 회개해야 됩니까 성도들 앞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1년 전 이맘때 네가 속으로라도 네가 속으로라도 그렇게 성도들 보기 싫어했던 거 그대로 성도들 앞에 회개해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12월의 어느 주일에 그 본문의 말씀이 여우야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우야긴이 옥중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힘입어 정말 옥중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성도들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이맘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성도들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소란이 있었을 때 제가 성도들을 보기 싫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옆에 끼고 그 모든 사실을 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의 건면에 따를 생각으로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도 권증의 사유지만 특별히 저의 진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회개를 하고 목회를 그만둘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나눴는데요 오히려 그 시간은 눈불에 예배가 되었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서 있는데 그 전에는 성도들이 쌩쌩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한 분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도요를 해가지고 저를 붙들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저희들 얼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안아주고 손잡아 주시는데 그 위로함에 제 그동안 얼어붙었던 그리고 정말 쓴뿌리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 많은 성도를 왜 보기 싫어했는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2018년도는 저에게 굉장히 동굴로 파고드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감사가 회복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5, 6년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더라고요 이제 단임 목사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알고는 음향과 미디어를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음향을 또 최신 디지털로 바꾸면서 리모델링을 정말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당의원들과 함께 제가 하려고 할 때는 꿈쩍도 안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 하는 일들이 있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임직식을 하고 1년이 지나면서 정말로 추석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했던 일을 감사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연약한 그런 육신이었는데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어주니 더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교회에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정말 감사의 축제를 하게 되었어요 또 그때는 두 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어떤 소문이 났는지 저녁에 소외배실에서 교육자들끼리만 하던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21일 동안 본당까지 가득 차면서 성도들이 기도의 열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 16일 날 제가 15일에 그런 감사 저를 추석 감사절을 성도들과 축제 가운데 지키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1일 날 간증의 밤이 있는데 한번 목사님의 그 상황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걸 알았지 그러면서 제가 순종하게 되었고 사실 그걸 간증을 낸다고 채택되는 것은 정말 몇백 몇천분의 일의 확률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륜교회에서 마지막 날 간증을 해달라는 그런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제가 마지막 날 단임 목사가 앞자리에 없으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이 피곤해서 안 나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스크린에 나와서 15,000개의 한국교회 앞에서 제가 참 승인교회의 성도들 앞에 잘못했던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회개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제가 듣기로 그날 참 많은 치유와 또 위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년도에 뭐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왔죠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교회 다니면서 코로나가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교회에게 주신 마음이 연약한 제가 쓰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그런 것을 나누게 하셨잖아요 이 코로나가 되는데 이제 이미 미디어 공사를 잘 마쳐놨기 때문에 수인교회는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상승기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이 연약했던 제가 성도들의 사랑 덕분에 회복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나그네와 정말 과부와 같은 이런 환우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는 성교적 교회는 세계 성교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성교사님들 많이 파송하고 성교사님들 목장 매칭시키고 세계 성교회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교회와 함께 성교한다는 그 비전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으라는 마음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게 언덕에 높이 쏟아있는 교회거든요 그 당시 이게 한국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소문이 나면서 저 언덕에 있는 저 교회에 우리 지역에 바이러스 터뜨리는 거 아니야? 왠지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절기연금을 이웃사랑 나눔 운동으로 착한 소비 운동으로 주민센터와 더불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는 그런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애물단지인 줄 알았던 그 카페가 궁금하시죠? 카페가 어떻게 됐는지 그 카페가 맛집으로 소문났고 그 모든 수익금을 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홀몸 어르신들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성비도 있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그 소문에 그 애물단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카페가 오히려 우리 수익교회를 넘어서 지역에 자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이제 교회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와 함께 구청과 함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코로나 기간에 계기가 되어서 그 일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수익교회가 열심히 제휴를 하면서 상품권의 이름을 새기고 20개, 30개 업체들에게 상품권으로 소비를 하게 하는데 이 소비를 하는 주체는 바로 취약계층들이었어요 그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주민센터에게 천장, 이천장 상품권을 주면 그분들이 취약계층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밥도 먹을 수 없었으니까 성도들에게도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소비를 하실 때 사장님이 힘내세요 그리고 이 말을 꼭 하십시오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익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마지막에 상품권을 현금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반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0년도에도,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그러면서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제 주민센터가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도 하시죠 그래서 올해 4회째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문에 기고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눔 운동, 착한 소비 운동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적을 자랑하지만 마치 이런 교회도 있다는 듯이 그런 지역 신문에 그런 것들을 내면서 우리 성도들은 교통이라고 하죠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밥을 안 줘요 여러분들은 상품권을 가지고 불편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산 위에 있거든요 교회에서 밥 주면 되게 편한데 그걸 밑에 내려가서 사 먹으려면 되게 불편하겠지만 이제는 성도들도 그것이 그냥 그려려니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주는 마음은 제가 연락할 때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제 한 3, 4년이 지나면서 제가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코로나도 뭐 뭘까 하면 팬데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어느 순간 또 없어지더라고요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예전에 한라산도 올랐는데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함께 걸읍시다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저 걷는 거 못하는데요 함께 걷자니까 저만 따라와요 저희 교회가 동대문에 있는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만 갔는데 처음부터 강화문까지 갑시다 하면 안 갔을 텐데 나만 보고 따라옵시다 따라오면 됩니다 해서 따라갔더니 강화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올 때 다시 버스나 택시 타고 오려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는 것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 때 저를 기다리는 목사님들과 함께 강화문을 걸었고 이제 계단을 걸었고 산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감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받게 되었고 21년도 초에 행원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3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영상 있잖아요 오륜교회에서 김여 목사님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회하나? 코로나 때도 목회하기 힘든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들고 목사님 목회하는 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분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큐를 찍었는데 저는 그 다큐를 성도들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저의 어떤 상황을 너무 노출시키면 굉장히 성도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완성된 다큐를 6개월 동안 나누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면서 제가 그걸 링크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퍼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한 교회는 한 교회였는데 미국에 3개월 있을 동안 10교회에 굉장히 제법 큰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같이 이어졌어요 하버드대학병원 저는 달라스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뉴욕도 가게 되고 또 스탠퍼드대학병원 캘리포니아 그리고 스탠퍼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뜻하지도 않은 집회와 병원이 이어지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저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주에 행원교회에서 기도받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진단을 하는데 미국의학은 좀 다르겠지 했는데 한국의학처럼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유전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전병이라면 유전 코드를 밝혀내서 유전자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유전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너무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어요 고칠 수는 없지만 특수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비싼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경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안경을 개발하는 분이 바로 하버드와 스탠퍼드 의사들이었고 삼성이 같이 카메라 안경으로 그것을 제휴하며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 안경을 취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CEO 사인만 남겨놨는데 한국에 가져갈 거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 유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 안경을 딱 가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안경 끼고 볼 수 있었는데 너무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이제 안식료 끝났으니까 목회를 하던 중에 6개월 만에 그 안경이 저에게 보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스탠퍼드 대학의 의사가 한인의사인데 한국말은 못하지만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님도 의사예요 그런데 매일마다 거의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영어로 썼겠죠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매일마다 목사님 빈손으로 왔다고 저에게 자꾸만 남을 하시는데 제가 거의 매주 그 CEO한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발 제 환자 한 명 안경을 좀 예외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CEO가 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 CEO한테 땡큐 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 달 뒤에 그 안경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 안경을 끼고 제가 아이들을 먼저 봤을까요 아내를 먼저 봤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내 얼굴은 이미 제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다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아이들을 볼 때 사춘기 아이들도 마음이 얼음장일 것 같았는데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주일만 되면 암기하면서 설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주일만 가까이 오면 늘 마음이 긴장이 됐었는데 그때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성도들을 한 명씩 보게 되는데 아무도 안경 이상하다고 웃지 않습니다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이 안경을 끼고 설교를 하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안경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매월 첫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안경을 끼게 되는데 성가대 할 때 특성할 때 성가대 얼굴들을 보고 그때 성도들을 보면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래도 제가 지켜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개월간 국내에 있을 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는 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걷는 연습을 하면서 아 이제 혼자 걸어야겠다 그때는 안경도 없을 때였습니다 혼자 걷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춘천 호수를 계속 돌았어요 강릉 경포대를 왔다 갔다 주문 지나고 하면서 걷기 연습을 했어요 방향을 아니까 그러면서 대구의 신천을 걷고 해운대를 걷다가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 제주도를 정복하리라 그래서 제주도에 건너와서 제가 그때부터 한 올렛길씩 정복해 나간 걸 저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성산에서 시작해서 서귀포를 중심으로 반박길을 제1 올렛길서부터 이제 서귀포 쪽 올렛길을 다 돌고 이제 저 한림에서부터 위쪽을 다시 한번 돌을 때 제가 또 소개받은 선교센터에서 중심으로 그 선교사님이 10시에 올렛길 초입에 내려주면 올렛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럼 4시쯤 되면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면서 이제 조천읍쯤 되니까 선교사님께 저 데리러 오지 마세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을 다시 회원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월정리를 한번 걷게 되었고 마지막 올렛길 코스를 우리 권혜성 집사님과 함께 마지막 또 성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 올렛길 다 돌으신 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계 때문에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많이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절대 설교하지 마세요 간증만 하세요 이렇게 간증만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행원교회에 와서 얼마나 주의 귀한 종들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귀한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주님의 그 계획들을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을 조금씩 구체화시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갈 수 없고 함께 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이 행원교회를 통해서 구원 없는 자들이 생명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며 또 마음에 힘들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자들이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고아와 가부들 그들이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